어우 씨. 어우 미끄러워. 멀미가 심하게. 할 것 같아요. 아 그게? 아 기상청 배다 이거. 네? 관측하는 배인가? 어. 기상청. 대박. 세상에. 그거 봐 내 말이 맡아서 연구선일 거라니까. 누가 난주도라고 누가 그랬어? 매니저 봐. 아 크다. 기상청 배가 왜 바다에 떠있지? 아 키. 제가 던져줄게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종원 시키신 분 기상청 배였어 여기가 실제로 배로 저희가 도깅에서 들어갈 거고요 여기 배 승선인원 때문에 저희도 딱 10명 받을 거예요 스태프들도 그래서 진짜 최소한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건너가셔도 될 거 같다고 합니다 그렇지 배가 큰 배가 아니니까 승선인원이 저기 있겠지 먼저 갈까 형이? 네 수박 들고 갈게 하나 둘 셋 둘 셋 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백종원 시키신 분 백종원 시키신 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세요?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세요? 아 선생님이세요? 아 맞게 찾아왔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손자님이세요? 예예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네요 저희야 뭐 고생한 거 모르겠네 아 됐다 쉽지 않아요 아 일단은 집을 여기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마토 그럼 착즙 한 다음에 나오는 주스도 같이 모아요? 주스도 모으고 네 양파 다진 거 몇 개? 세 개 세 개 그 다음에 너무 곱게 안 던져도 돼 네 세 개 머리 아야 너무 안 던져도 돼 예 네. 중고칼로 마늘 좀 땅 쳐서 분깨 좀 다 주실래? 땅 쳐서요? 어휴,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마늘 좀 줘. 마늘 좀 여기다 넣어줄래, 확 시원하게. 시원스럽게. 어우, 좋아요. 아이고, 시원하다. 야, 그래도 칼 쓰는 기계가 있으니까 편하다. 진짜. 자, 그럼 다시 해볼까? 겨울. 잘했어. 저거 해야 돼. 저거 건더기하고 주면 돼. 아주 잘했어. 그냥 저거 꺼내드릴까요? 파프리카 가루. 파프리카 가루. 이건 안 매운 맛 나는 파프리카 가루. 꿀금기도 어프라이즈. 그렇지. 좋지. 어프라이즈. 퍽병하네. 하나도 안 매우래. 파프리카 가루. 비주얼. 나. 여기다. 여기다 하라고 하죠? 맛있죠? 어. 나가서 하겠습니다. 응. 어우. 와 씨. 어우. 와 씨. 어우. 와 씨. 야 니들 진짜 조심해야 될게. 여기 손 대고 탁 난다. 여기는 무조건 다 입어져 있는 거야? 오 씨. 어우 미끄러워. 멀미가 심하게. 할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내가 볼 땐 고존냄지도 여기서 요리 못 할 것 같은데? 못 할 것 같은데요? 환경이? 우리 백팩 꺼져라. 그러니까. 우리 백팩 꺼져라. 고금 간 후추가 제가 알아서 할까요? 맛소금 네가 알아서 뿌려. 네가 고기 그 정도면 찍어 먹겠다 하는 정도. 네. 짜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. 고추. 고추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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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멀미가 진짜 막하네